어버이날 영양제 선물 많이 생각하시죠? 어버이날 선물 고르실 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추천 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곧 어버이날이에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드릴 선물로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 생각하실 텐데요. 추천 제품 말씀드리고 어버이날 선물 고르실 때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 영양제 선물하실 때 종합비타민,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이 정도 고르시죠? 요즘은 식사도 잘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좀 너무 뻔하지 않나 생각돼서요. 조금은 특별한 5가지 제품 추천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초강력 항산화제 멜론 추출물 글리소딘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탄탈로프 멜론 추출물인데요. 탄탈로프 멜론이 일반 멜론과는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한다고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탄탈로프 멜론 안에 항산화 효소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한 건데 즉 노화에 좋은 성분이 되겠고요. 해외에서는 항산화제는 물론 피부 노화 관련 제품들에 많이 쓰이는 성분입니다. 영양제들 보면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크게 등급을 매겨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비타민C가 되겠고요. 그보다 좀 더 높은 게 카테킨 아니면 프로폴리스 아니면 아스타잔틴 그보다 좀 더 높은 게 있다면 글루타치온 이 정도인데요. 이 멜론 추출물 글리소딘은 현재 존재하는 항산화제 중에서 가장 센 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도 제품이 있긴 한데요.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직구를 추천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고함량 비타민 B군입니다. 어르신들 보면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이나 실버형 종합 비타민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식사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굳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는 고함량 비타민 B군이 부모님 선물용으로 훨씬 좋아요. 게다가 요즘은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 활동 범위도 넓죠.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나는 고함량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시면 보다 인생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운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뭐랄까 기운 없으신 분들의 특징이 기운이 없으니까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입맛도 없어서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이게 바로 악순환이라는 거거든요. 고함량 비타민 B군 제품은 반대로요. 기운이 나니까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느니까 식사량도 늘고 식사량이 느니까 대변도 잘 보시는 이런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하루에 혹은 1회 섭취량 기준으로 비타민 B1, B2, B6가 각각 50ml 이상씩 들어있으면서 8가지 비타민 B군을 모두 넉넉하게 제공해주는 제품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천 제품은 단백질 보충용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요즘 예전보다 단백질 섭취가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단백질 섭취에 불균형이 좀 심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드신다고 그게 일주일 동안 천천히 흡수되는 거 아닙니다. 점심때 반찬으로 불고기 드셨다고 저녁에 단백질 안 드시면 그게 바로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젊은 분들 운동할 때 사먹는 헬스 보충제 사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요. 부모님들도 부담없이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제품 많거든요. 저는 그중에서 추어블 형태의 단백질 제품이 어르신들 드시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비피더스 유산균과 헤마토코코스 추출물 아스타젠틴이 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유산균보다는 비피더스 균을 꾸준히 추천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비피더스 제품을 접하셨고 그리고 효과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비피더스 균은 유산균보다 장내 유해균을 죽이는 살균력이 강해요. 그래서 묽은 변은 단단하게 만들고 딱딱한 변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변 냄새나 방구 냄새도 많이 줄여주거든요. 게다가 비피더스 균은 소장보다 대장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요. 대장 밑으로 이어지는 생식기관에도 매우 좋습니다. 제 추천으로 방광염, 질염, 전립선염 좋아지신 분들 엄청 많죠? 비피더스 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헤마토코코스 추출물 아스타젠틴 소개해드리자면 요즘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도 스마트기기 많이 이용하셔서요. 예전보다 눈의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럴 때 대부분 뭐 드시죠? 루테인? 루테인 지하젠틴? 아니면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종합비타민? 그런 거 맨날 드셔봐야 눈 좋아지지 않아요. 특히 루테인과 루테인 지하젠틴은 시력이나 눈의 피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눈의 피로 개선에 가장 좋은 성분은 헤마토코코스 추출물입니다. 아스타젠틴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죠? 순수 아스타젠틴 기준으로 하루 8에서 12mg 정도 섭취하면요. 눈의 피로에 상당히 효과적이겠습니다. 한 2주일 정도 드시면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죠. 여기까지 추천 제품은 마무리하고요. 선물 고르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것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선물로 홍삼이나 녹용 같은 살짝 전통적인 액기스, 진액이라고 하죠? 그게 아니면 양배추즙, 마늘즙, 호박즙, 양파즙 이런 건강즙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없는 진액이나 즙 제품들은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왜 추천하지 않느냐? 이게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시면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만 효과를 떠나서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진짜 양심을 걸고 제대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정말 많거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많이 파는 업체들이 더 심합니다. 많이 파는 업체들의 품질을 더 믿을 수 없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건강즙 시장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관련 제도가 좀 많이 미흡하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진액이나 즙 제품 고려 때 속으면 안 되는 것들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온에서 추출하지 않고 효소로 발효시켜서 저온에서 추출했다고 하는 제품들 너무 믿지 마세요. 이런 제품들 얼마나 의미가 없냐면요. 모든 진액이나 즙 제품들은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포장하기 전에 반드시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살균하느냐? 바로 고온 살균할 때 100도씨 전후에 온도로 끓입니다. 아니 효소로 발효시켜서 저온에서 추출하는 이유가 영양성분의 파괴를 막기 위험이라는데 막상 추출한 후에 고온으로 살균해버리는 영양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속으신 거예요. 그런 제품도 굉장히 비싸게 드셨죠? 다음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고형분 마케팅이에요. 고형분이 높으면 좋은 거다. 고형분이 높아야 진짜 진한 거다. 이렇게 광고하는데요. 고형분이라는 것 자체가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 과정에서 덱스트린이나 당류를 몰래 첨가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몰래 넣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써있지도 않아요. 굉장히 문제죠? 자 이번 시간 어버이날 사드릴 만한 영양제 말씀드리면서 진액이나 즙제품 고르실 때 주의하실 것들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는지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공기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